몰라요. 항상 중심을 몰랍니다. 내려놔야지. 놓지 않고 예수님 찾으면 뭐하고 부처님 찾으면 뭐해요? 얘기 나온 김에 점점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한번 살짝 정리해보고 가면요. 지금 진짜 힘들 때 접속이 중요하다는 걸 체험적으로 다 아시죠? 중요할 때 접속. 참나랑 접속을 해야 된다. 접속 다음에 뭐죠? 인과. 자, 그 다음에 막기. 제가 늘 강조합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아닌가요? 매일매일. 일일일생. 오랜만에 적어봅니다. 일일일생 기본기 아닌가요? 일일일생 기본기. 이거 하셨나요? 하루에 5분이라도 투자하셨나요? 5분이라도. 참나 접속하셨나요? 참나 자리에. 우리 마음의 중심 참나 자리에 접속하셨나요? 이 참나 자리에서 인과가 되든가요? 대표적으로 14조가 인과가 되든가요? 맞든가요? 진리의 소리든가요? 그러니까 참나에 접속이 있으면요. 참나 안에서 올라오는 자명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참나 접속 하신 분들은 알 수 있죠. 참나 접속해야 알아요. 아, 일체는 참나의 신비구나. 이걸 참나 접속 안 하고 어떻게 알아요? 그냥 머리로? 일체는 참나가 만들었을까? 참나는 신이니까? 뭔 도움이 될까요? 내가 참나 상태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진짜 일체는 참나 신비 맞는지. 그리고 참나한테 맡긴다는 건 어떤 건지. 느낌이 와야 하잖아요. 느낌이 와야. 체험이 있어야 하고 개념이 있어야 하고. 체험과 개념이 만나야 인과가 되죠. 그래서 이 참나 접속해가지고 14조가 자명하게 인과가 되면 지금 이 참나 자리에 참나 자리에 접속한 건 참나의 현전에 접속한 거잖아요. 참나 자리에 14조에 이 두 가지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난 어떻게 살 거냐. 맡기고 사세요. 힘들 때는 참나의 현전. 몰라 하고 맡기시고요. 이걸 하면 이렇게도 써볼까요? 이 색깔이 뭔지 모르겠는데. 몰라. 괜찮아. 몰라. 괜찮아는요. 접속하는 방법 아닌가요? 몰라. 괜찮아 하고 참나에 접속하시고요. 자명하게 인과해 보세요. 그건 몰겐자를 매일매일 하는 거죠. 그게 이 몰겐자에다 맡겨보세요. 여러분 삶을. 마음대로 사시지 마시고 맡겨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근심 고민 있을 때 몰라. 아버지께 맡깁니다. 몰라. 나무하미탑을 몰라. 예수님 자비를 하고 맡겨버려도 되고요. 아, 난 어떻게 움직이지? 14조대로. 일체가 참나 신비인 줄 알고 일체가 무상한 줄 알고 과거, 현재, 미래에도 집착하지 말고 오직 참나 자리 붙잡고 참나의 뜻대로 일을 처리하면 그게 육바람일이더라. 육바람일 대로만 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난 육바람일 대로 하면 우주가 반드시 좋은 과보를 줄 테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생각감정호감의 번뇌가 참나에서 나온 거니까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참나한테 맡기세요. 견딜만 하면 내가 좀 붙잡고 있다가도 어, 이거 너무 과해지네. 선을 넘네. 하는 순간 참나한테 맡기세요. 몰라 하고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그런 생각감정호감을 굴리는 동안에도 이거 참나작용인지는 알고 굴리세요. 그러다 선을 넘으면 맡기세요. 그냥 아, 몰라. 어차피 다 참나에서 나온 거니까 아버지한테 나온 거는 아버지께 돌리겠습니다. 참나에서 나온 거니까 참나한테 돌립니다. 하고 그걸 내가 왜 붙잡고 지금 이렇게 전전근근 합니까? 맡기고 좀 쉬세요. 그러면 인생을 돌파할 힘이 거기서 나오죠. 참나의 힘이 참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빛이 터져나와요. 그게 또 육바람일로 14조로 육바람일을 확장해놓은 거니까 14조로 육바람일을 구현하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진리로 터져나옵니다. 내 안에서 그 마음 그 진리가 내 안에서 구현돼요. 거기다 맡겨보세요. 육바람일에도 맡겨보고 맡긴다는 건 육바람일에도 맡겨보고 참나한테도 맡겨보고 그런데 결국 참나한테 맡긴다는 것도 선정바람일 아닌가요? 육바람일에만 맡기면 돼요. 14조 안에 다 있잖아요. 참나의 현존에 맡기는 것까지 즉 육바람일만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서 유교 같은 인의의지 신의 신만 붙잡으세요. 인의의지 신 더 넣으면 인의의지 신 경 이 여섯 개 진리 여섯 개 진리와 그 진리의 작용에 해당된 육바람일 인의의지 신 경에다 모든 걸 거세요. 이게 인간이 매일매일 걸어야 할 길인데요. 적속 인가 맡김으로 매일매일 이 우주에서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하자. 이것도 하나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적속 인가 맡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 인간이면 반드시 알아야 될게. 자 이렇게도 제가 해볼게. 접속 상상 맡김 하면 어때요? 느낌 오세요? 접속 상상 맡김 인간한테 잠깐만 얘기할게. 이거 왜 중요할까요? 이거 진짜 시크릿 이잖아요. 시크릿 오브 시크릿 이잖아요. 자 참나 한테 접속 하죠. 참나 한테 접속 한 다음에 상상 이란 건 뭐냐 서원 곱게 얘기하면 서원 아니면 내 욕심 이예요. 욕심 어떤 염체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결과를 맡기세요. 참나 있고 우주 현상 개도 있고 우주를 불리는 원리 우주를 불리는 실질적인 재료인 에너지 원리와 에너지는 우주가 되줘요. 우주가 공식을 대준다 고요. 우주가 원리를 대준다는 건 공식 모든 자연법칙 보편 법칙을 대줘요. 자 이거 법칙대로 해서 만든 겁니다. 인간이 다 법칙대로 음식 하나도 다 법칙대로 만든 거예요. 법칙을 아는 만큼 인간은 자유를 얻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법칙이 우리가 만든 건가요? 아니요. 우주에 원래 있던 거예요. 그럼 이 우주에서 지금 생각감정우감을 불리는 이 에너지는요. 이것도 다 우주에 원래 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이 해야 될 게 이게 인간이 해야 될 게 상상이 상상이 그렇게 중요하다. 자 참나 접속 해가지고 인간이 원을 세워줘야 돼요. 욕심을 내주면 그리고 우주에다 맡기면 반드시 우주는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놓습니다. 딱 내가 원한 대로 해준다는 게 아니라 내 욕심 내 서원이 우주에 영향을 끼쳐서 우주가 굴러가는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야? 자고 일어나서 뭘 해야 돼요? 참나 접속만 하고 있으면 훌륭한 인간일까요? 이건 소승적으로는 훌륭한 인간이에요. 대승적으로 훌륭한 인간은 서원을 세워서 그거를 현상계에서 구현해내는 존재예요. 서원을 세워서 공식에 맞게 우주 돌아가는 공식을 그러니까 인간을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 상상을 잘하려면 인간을 해야 됩니다. 접속 인간 상상이 돼야 돼요. 접속해서 진리를 알고 이 진리에 기반해가지고 우주 공식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14조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한한 짓이 있잖아요. 그중에 내 역량과 내 상황에 맞고 양심에 맞는 것 역량껏 상황껏 양심껏 그리고 욕심껏 내 욕심에도 맞아야죠. 내가 하고 싶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양심적 욕심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같은 거예요. 결국은. 내가 간절히 바라야 돼요. 참나 접속해가지고 14조 진리 육바람일 진리 곱씨붓고 아공 법공 구공 자아의 진리 아공 우주 존재의 진리 일체는 참나 작용이더라 법공 구공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 몰입을 구현해야 된다. 그래야만 좋은 결과물을 얻는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과물을 얻는다. 대하적 효율성을 이룰 수 있다. 이 공식을 어기면 소화적으로는 효율성을 얻을지 몰라도 대하적으로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인간으로서 소화적 효율성도 추구해야 되지만 대하적 효율성 양심껏 해야 된다. 소화적 효율성도 추구하는 거예요. 욕심껏 대하적 효율성도 추구해야 돼요. 양심껏 내 역량껏 내 상황껏 최선을 다해서 상상하고 간절히 바라고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내 의지만으로 딱 내가 원하는 그림만 그리려고 하면 돼요. 맡겨야 돼요. 접속 참나한테 맡기면서 마음을 열어놓고 은근히 난 이 방향으로 내 오늘 일일일생 하루를 진행시킬 거고 내 평생도 일일일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평생도 영원한 영생도 사실은 이 방향으로 나는 갈 거다. 단기적인 목표도 있고 장기적인 보살 또는 영원한 목표죠. 그 보살도를 이루기 위해서 또 이번 생에서는 일일일생이건 이번 한 생을 말하건 이번 생에선 나는 뭘 성취하고 싶다. 간절하게 바라세요. 그리고 노력하세요. 그게 있어야 사람은 이 우주에서 재구시를 합니다. 이게 우주에 보살이 필요한 이유예요. 그냥 진리 자체만 있으면 안 돼요. 우주에는 비로자나불 같은 진리 자체의 존재만 있으면 안 돼요. 종생성을 가지고 간절히 욕심을 내고 소원을 세워서 이 우주에 맡겨가면서 진리를 구현해낼 존재가 필요해요. 그게 보살이 필요한 이유다. 내가 보살이라면 오늘 하루 나는 간절하게 원을 세워야 됩니다. 영원한 원 자리이타 성불 죄 중에 영원한 원도 있겠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난 오늘 하루 뭘 얻어야 되는지 뭘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원도 있어야 돼요. 장기 단기 다양한 목표를 세워서 마음을 내가지고 나아가면 이 우주는 방향이 바뀝니다. 그런 인간들로 인해서 우주의 결이 바뀝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이 되건 말건 우리가 언제 독립 될 거라고 믿고 했어. 독립해야 되니까 했지. 독립운동해야 되니까 했지. 하는 그 마음으로 한 수 한 수 독립운동가들이 수를 놓아서 우리가 독립을 얻은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아요. 카르마가 허락해 줄 것 같아요. 직접적인 독립운동과 우리 독립 간에 직접적인 인과가 없지 않나요? 인과는 그렇게 재는 게 아니에요. 독립 할 만한 자격이 있는 국민들한테 독립이 찾아옵니다. 자격이 있다는 건 뭘로 보여줘야 돼요? 독립운동이요. 독립운동으로 자격을 보여주니까 독립한 거예요. 이 인과가 안 보이니까 임시정부니 뭐니? 다 독립운동만 했지. 뭐 한 게 뭐 있어? 미국이 원자탄 터뜨려가지고 독립했지. 이 정도 말할 수준이면 제가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인생을 인간의 역사를 그 정도로밖에 못 보시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아닌데 한 수 더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세요. 접속 참나 접속해서 진리에 양심 진리에 맞게 양심껏 그리고 내 욕심 내가 간절히 하고 싶어야 되니까 욕심껏 원을 세워서 이거를 내가 억지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맡기라는 거 내가 억지로 이루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욕심껏 양심껏 영양껏 상황껏 간절하게 상상하고 내가 원하는 걸 그림을 그리되 맡기세요. 하느님한테 아버지 이게 아버지 뜻에 맞고 우주 인연법에 맞으면 웬만하면 이 그림으로 갑시다. 딱 이렇게 안되더라도 이 방향으로 갑시다. 그래야 내 애고도 좋고 참나도 좋다고 하네요. 저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주는 이게 우주에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늘은 못해요. 땅도 못해요. 인간이 해야 돼요. 간절하게 이 우주 안에서 원을 세워서 우주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하는 건 인간들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잠깐 라이브 법문이라고 하죠. 라이브 법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